군알 핀을 어차피 저거 하신다면서요. 지금 사람 불렀으니까요. 네, 요거 굵은 걸로 싹 바꿔버리세요. 굵은 걸로 지금 이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게 안정적으로 안 보이니까.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녹슨 게 있고 안슨 게 있고 그래요. 제가 이제 이거를 큰 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.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내색으로. 이따가 이제 그리오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오지 마세요. 소원까지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류되면은 근데 다시 오류되면은 그 차례와 차가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주에 예상되면은 이전에 대신에 따른다. 그럼 다음 주에 계속 오류되면은 계속 오류되면은 또 오류되면은 진짜 오류되면은 지금 나이거든요. 요즘은 지금 이 타입이 더 오류되면은 진짜 오류되면은 진짜 오류되면은 지찍이 배고 있어요. 그럼 다시 오류되면은 정말 오류되면은 이 분야의 눈에 뭐 좀 보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